기적의 6분. 미라클 모닝에 대해 내가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가였다. 인생의 성공은 자기 개발의 정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나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기 개발을 실현할 시간을 찾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미라클 모닝을 발전시키고 공유하면서 미라클 모닝 실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은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딱 한 가지 일을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적의 6분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더도 덜도 말고 6분의 투자면 충분하다. 아무리 시간에 쫓길 때라도 말이다. 이 6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당신은 정말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첫 6분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자. 커다란 아픔, 기지개 그리고 미소띈 얼굴로 아침에 평화롭게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향해 엄청난 스트레스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돌진에 들어가는 대신 하루의 첫 1분을 조용히 앉아 침묵 속에서 목적을 찾으며 보내는 것이다. 기적의 1분 고유의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며 앉아 있다. 그 순간을 음미하는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기적의 여정을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다. 어쩌면 명상을 택할 수도 있다. 침묵 속에 앉은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몸을 이완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 없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평화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킨다. 기적의 2분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선 과제들을 상기시켜주는 다짐과 확신의 말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읽는다. 내가 가진 진정한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글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동안 진정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그 삶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이며 이제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다. 기적의 3분 눈을 감거나 비전보드를 보며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성과를 그려본다. 상상의 대상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과 느낌을 포함시킨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 일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가족 혹은 중요한 사람과 미소 짓고 웃는 모습 그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쉽게 성취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 모습이 어떨지 그려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며 그것이 불러올 기쁨을 경험한다. 기적의 4분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 자랑스러운 기억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들을 일기장에 적어보는데 1분을 쓴다. 그러는 사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영감을 받으며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 기적의 5분 이제 자기개발서를 한 권 뽑아들고 한쪽이나 두쪽을 읽는데 기적과 같은 1분을 투자한다. 당신의 하루에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일이나 인간관계의 성과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느끼고 더 잘 사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발견한다. 기적의 6분 마지막 1분은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데 쓴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좋고 팔 벌려 뛰기를 해도 좋다.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도 괜찮다. 핵심은 심장박동을 올리고 에너지를 활성화해서 정신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있다. 할 엘로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할 엘로드가 지은 미라클 모닝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2016년에 발간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저도 이 책을 참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앞부분은 자신이 겪은 경험단과 자신이 어떻게 미라클 모닝을 실천함으로써 역경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실제로 인생을 구원하는 작은 습관, 아침에 해야 되는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6개의 작은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다음에는 또 사소한 팁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어볼 것은 1, 2, 3장을 읽어볼 것인데요. 1, 2, 3장만 읽어봐도 이 미라클 모닝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간략한 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에 평범함을 넘어서 5%의 상위 삶에 진입하기 위한 3가지 법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삶의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챕터 1,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모험은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삶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당신이 곧 깨닫게 될 사실은 10등급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10등급 성공을 창조하고 이끌어내고 성취하고 유지하는 10등급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내가 만약 이 모든 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진정 원하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내 말을 믿기나 할까? 아마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자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그리고 바라던 개인적, 직업적,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일단 매일 되어야 마땅한 사람, 원하던 성공의 등급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올빼미 조기예요. 게다가 나는 잠을 줄일 게 아니라 더 자야 할 판이라고요. 이 모두가 미라클 모닝 이전까지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이 책을 먼저 읽어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심지어 평생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활동하는 게 힘들었다고 해도 말이다. 미라클 모닝은 간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즐겁기까지 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별 노력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그것도 남은 평생 동안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더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미라클 모닝이 주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엄청난 혜택들이다.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의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감사는 더 많이, 걱정은 더 적게 하게 된다. 금전적인 불을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사실이라고 믿기엔 좀 심하게 장밋빛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과장은 전혀 없음을 장담한다. 스스로를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건 그렇지 않건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일 아침 훨씬 쉽게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고 당신이 바라는 성공의 등급을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좋은 효과가 많은데 저도 당장 하고 싶네요. 제2장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나는 나의 성공 뿐만 아니라 좌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을 성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나의 첫 번째 바닥 사고 현장에서 죽다. 나의 첫 번째 바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뻔했다. 스무 살의 나이에 나는 음주 운전자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현장에서 한 번 죽었다. 나의 두 번째 바닥 빛과 우울이 심연에 가라앉다. 2008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악명 높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회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코칭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하룻밤 사이 내가 성공적으로 읽어낸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월 수입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열한 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 6분간 죽음을 겪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일이 있겠느냐는 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 위기는 달랐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었다.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에겐 저마다 그들 몫의 문제들이 있었다. 도미너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나의 삶을 바꾼 그날 아침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내 친구 존 버거푸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공기를 가리며 달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심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 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곧 아플 수밖에 없다. 우리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우리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의 성공 등급은 언제나 우리의 자기 개발 등급과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개발에 매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손해 주긴 어렵다. 내 문제들의 해결책은 자기 개발을 내 일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당기고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아주 간단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같았다. 시간을 찾는 것. 자기 개발을 위한 여분의 시간을 찾는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신도 비슷하지 않는가? 나는 매튜 켈리가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한 말을 매우 좋아한다. 한편으로 우린 모두 행복해지길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왜? 간단하다. 우리는 너무 바쁘다.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쁠까?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느라 너무 바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고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달리기만큼이나 싫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아침이 적당한 이유들이 떠올랐다. 아침에 자기 개발에 전념한다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의욕 넘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었다. 하루의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집중력 있고 좀 더 의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나의 3과 나의 1이 방해를 시작하기 전인 아침이라면 매일 자기 개발을 하리라 보장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장 이로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았다. 삶이 달라지길 원해? 그럼 먼저 다른 것을 기꺼이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았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념으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나를 제안하는 평생의 신조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스케줄표에 적어 넣었다. 다음날 아침 나의 첫 번째 미라클 모닝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겠노라고. 내 삶에 가장 극적이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활동 6가지를 골라 각각 10분씩 할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 6가지를 전부 시도하기로 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아침 삶을 구하는 아침 습관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해 나갔다. 6장부터 자세히 다루십니다. 1. 침묵. 10분간 침묵 속에 앉아 기도하고 명상하며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스트레스가 눈녹듯이 사라지고 차분한 기운이 몸을 감싸며 마음이 이완되는 걸 느꼈다. 2. 독서. 늘 책 읽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왔다. 나는 그날 아침에는 시간을 내어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항상 바라던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나는 10분 동안 책을 읽고 그날 당장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 몇 개를 얻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 읽으면 된다는 사실이 생각났고 나는 의욕을 느꼈다. 3. 다짐. 확신의 말은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시키는 강력한 동력이다. 나는 나만의 확신의 말을 적어보기로 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에 전념할 것인지 적었다. 나는 힘이 솟는 걸 느꼈다. 4. 상상. 삶의 목표를 그려둔 비전보드를 벽에서 떼어냈다. 10분 동안 나는 이미지 하나하나에 차례로 집중하며 그것들을 내 삶에 실현했을 때의 기분을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보았다. 나는 영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5. 일기. 나는 내 삶의 감사한 것을 적었다. 그러자마자 나를 내리누르던 자욱한 안개 같은 우울함이 거치는 느낌이었다.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가볍게 느껴졌다. 감사한 점을 적는 아주 간단한 행위가 기분을 나아지게 했다.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6. 운동. 마지막으로 나는 토니 로빈스가 자주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몸짓이 감정을 만든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한 개도 더할 수 없을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뒤집어 바닥에 등을 대고 복근과는 거리가 먼 내 배가 허락할 때까지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나는 활개를 느꼈다. 정말 놀라웠다.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 의욕 넘치고 힘과 영감이 샘솟으며 감사하고 활기찬 하루를 벌써 다 경험했는데 이제 겨우 아침 6시라니. 그 뒤로 몇 주간 새벽 5시에 일어났고 60분짜리 일정을 소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 아침 습관의 결과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발전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말았다. 알람 시계를 새벽 4시로 마쳤던 거다. 그날 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 스트레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졌다. 더 활기 넘쳤고 정신은 명료해졌고 집중력도 올라갔다. 진정한 행복과 의욕 영감이 충만함을 느꼈다. 우울한 생각들은 머나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내 수입은 경제가 무너지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었다. 내가 경험하는 변화가 대단히 심도 있으면서 속도도 아주 빨랐기에 두 달 내에 파상과 우울증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삶이 신나는 경지로 기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적당한 이름은 오직 미라클 모닝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역경을 겪었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미라클 모닝을 실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일과 중에서라도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거를 실천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섯 가지 실천 항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대로 간략히 해도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3장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범함을 넘어 5%의 삶에 진입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3개의 법칙을 공개한다. 1.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지 마라. 지금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라. 평균적인 삶의 증거들, 비만, 평균적인 성인들은 지쳐있고 육체적 에너지도 고갈된 상태다. 우울증, 이혼, 둘 중 하나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다. 빚, 지금의 지구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 적게 저축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이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평범함에 안주하게 하는지 밝혀낼 차례다. 이 평범함의 뿌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성공과 행복,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루하고 평범하게 만드는가? 누구도 고단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1. 룸밀러 증오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밀러가 하나씩 붙어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이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의 근거에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 룸밀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과거에 경험한 한계들로 제한선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습관처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끌고 온다. 그리고 룸밀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당신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러넣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라.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선택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 목표의식의 결혁.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이유 말이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결국 평범함을 극복하는 법을 발견했다.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 원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표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 당장 삶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 나의 삶과 내 주위 사람들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웃기로 한다라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본다 같은 간단한 목표라도 괜찮다. 이런 작은 목표가 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 삶의 목표는 아무 때나 바꿔도 괜찮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핵심은 어떤 목표든 간에 선택해서 지금부터 목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다.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니다. 목표는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창조하는 것이다. 매튜 켈리는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고 말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다. 이 보편적인 삶의 목표에 따라 살아야 한다. 3. 사건의 분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순간이나 상황에만 영향을 준다는 착각을 사건의 분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운동을 빼먹거나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 잘하면 되니까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브 에커는 그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이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하는 유형의 인간이 된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스스로를 단련하라. 단련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다. 사건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조하고 살아갈 삶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너무나 뜨끔한 얘기죠. 결국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4. 책임감 부족 책임감과 성공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하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 생동하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지렛대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책임 덕분이었다. 문제는 무엇일까? 책임감이 당신과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문제다. 우리에게 책임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임에 저항하고 분노한다. 95%의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어떤 책을 읽든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5. 평범한 영향력 집단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게 누구든 당신은 점점 더 그들처럼 된다. 성공, 건강, 행복뿐만 아니라 몸무게, 수입 등 모든 것들이 닮아간다.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6. 낮은 자기개발 정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인 짐 론은 성공의 정도는 자기개발의 정도를 초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끌어오는 것이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은 나의 지식과 기술, 신념, 습관의 등급과 평행한다. 우리는 모두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의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높은 등급의 성공은 성취하기 힘들어진다. 특별한 삶은 당신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다. 특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더 높은 등급의 성공을 쉽게 창조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뿐이다. 제가 가장 감명있게 읽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많은 다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자신이 행동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이 없으면 결국 성공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 7. 절박함의 부족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일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절박함을 없애버린다. 이 언젠가는 일하는 태도는 미루는 삶, 그래서 후회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질 것이다.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삶이 슬픈 것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전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한다. 3.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라 마지노선을 그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발전하지 않는다. 꼭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성공한 삶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대로 살며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사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자유가 있는 삶, 변명도 후회도 없는 삶, 의미 있고 신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삶, 이처럼 꿈은 저마다 다르고 성공의 정의도 제각각이다. 우리는 다만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 된다.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으면 된다. 마지노선을 긋는 순간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넘어 상상했던 모든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적의 아침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몸무게가 한 84kg였고 그 다음에 각종 성인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과체중 비만이었죠. 그래서 제가 2월에 정말 이렇게 살면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자마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먼저 체중 감량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기존에 좋아하던 밀가루, 우유, 가공식품들을 싹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식단을 야채를 위주로 하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고기도 가공한 고기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그대로 구워서만 먹는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했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8월이니까 거의 6개월 동안 지속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한 72kg로 빠졌고 그 다음에 그 빠진 몸무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양식을 바로 바꾸니까 이게 되더라구요. 이 미라클 모닝도 정말 관철하면은 이 순간 결정을 내리고 아침에 기존에 기상하던 것보다 한 시간 더 일찍 기상을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단계를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올빼미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꿨거든요. 지금은 한 1시에서 2시에 자는 걸로 생활습관을 바꿨는데 좀 더 일찍 자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이 미라클 모닝을 실천해보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쉽게 이렇게 되진 않네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해서 한 한 달이나 두 달만 실천하면 정말 인생이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정말 고민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정말 이렇게 살아도 안되겠다는 순간이 오면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미라클 모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 6개의 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시거나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셔서 꼭 한번 이 뒤에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